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왁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왁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왁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란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명호와 경매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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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 설 명절입니다. 아마 이미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오고 가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오늘 제목처럼 2, 3, 7 살릴 왕같은 전도자의 귀한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또 교회 우리 미디어팀들 전도기획팀들 90여 명이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후 내도록 인도를 받고 오후에 내려왔는데 많이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오고 가는 걸음이 차량 편이 좀 복잡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잘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인도를 받는 자리였고 또 미리 올라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모임을 위해서 미리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새벽에 또 열차로 올라오셔서 합류해서 같이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서울의 그 교회에서 너무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너무나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을 환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급문노하는 기한교회로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들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직접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각 교육자들 각 파트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이 모두가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예원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정말로 컨설팅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진짜 한 분 한 분의 헌신들이 그냥 하는 헌신이 아니구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정말로 마인드가 보여지는 뭔가 모르는 마인드가 보여지는 중심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또 나름대로 또 다르게 인도를 받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한마디로 중요한 목회에 있어서 2, 3, 7 시대를 놓고 새로운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제 마음에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건축에 대한 가정들을 짧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다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총신 다니면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 있는 땅에 개척 3년 만에 200평의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 매입 과정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이 교회는 앞으로도 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졌던 부분들이 그게 뭐냐면 24억이라는 돈을 주고 200평을 매입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계약금을 2억 4천을 땅 다 팔아서 집들 팔아서 넣고 모든 성도들이 또 집 있는 사람은 전세로 옮겨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옮겨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또 심지어 돈 없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이렇게 무주택자에게 주는 보상 무주택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헌금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억 4천을 갚고 중도금을 갚고 이제 한 십몇억 남았는데 마침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다른 장로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건축위원장에 돼가지고 교회 건축에도 모든 부분들을 인도에 받아 나가는데 그분이 마지막 막대금 한 13억 정도 남은 그 막대금을 중요한 사업체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상무로 퇴직하신 분인데 모든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12억 5천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딱 내놓으면서 그래서 막대금을 지불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이제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더 이상 있는다면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 중심을 아십니까? 조금 우리가 얼마 안 되는 헌금해놓고 우리가 주인행사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막대금 12억 5천을 갖고 와가지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거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교회 건축원금한다고 그렇게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한 여자분은 영등포의 안가에 찾아가가지고 눈을 팔면은 얼마인가 한쪽 눈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인가 물어봤다 해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을 팔려고 하니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남편은 불신자인데 집에 가서 동의서를 내놓고 도장 찍어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내 눈을 팔려고 한다. 이게 미친냐 하면서 왜 눈을 팔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에는 눈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란 거예요. 눈이 그냥 생겨서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 눈을 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 팟까 싶어가지고 남편이 2천만 원 준비해 주더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건축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헌금 얼마 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가 그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헌금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금을 사랑하면서 보금 운동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예원교회 200평으로 거기에 시작된 교회가 한 블록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예원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죠. 그 블록 전체 차지하고 그 뒤에 주차장까지 해가지고 전체 다 차지했어요. 사실 20층 문화센터를 짓는데 그 지하 6층하고 위로 20층 문화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전혀 간련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와서 몇 층 지을까 묻더라는 그래서 20층 정도 돼야 안 되겠나 하니까 20층 진행하여 20층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20층 지으면서 돈을 다 끌어가지고 지었는데 거기에도 250억이 아직 부채가 있는데 500억 본당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250억 아직도 은행에 부채가 남아있는데 500억 본당공사를 시작해서 그러면 전부 다 얼마입니까 750억이 부채로 남겨져요. 그런데 지금 다 갚고 100억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 100억을 다 들여가지고 헌납 헌당주일로 올해 2022년을 헌당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건축되어진 가정들을 쭉 들으면서 정말로 교회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이 그렇죠. 눈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다.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찾아보고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사실은 2천만 남편이 주는 돈을 들였지만 눈 판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 3, 7시대를 놓고 만명성도를 해보는 그냥 만명성도에서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중심에 있어요. 정말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제목을 2, 3, 7 살릴 왕같은 전도자 특별히 설명들을 당해서 또 이제 헛어지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가지고 이번 현장에 헛어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하나같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자신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는 것 내가 적격자라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지금의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국가도 사실은 중요하게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국가의 영적인 상태도 영향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작년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성경에도 분명히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대마다 사실은 아무리 지도자들 잘 세운다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 속에 살펴보면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렇지 않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답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들이 나와서 뭔가 많은 좋은 훌륭한 일들을 한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지나 놓고 보면 결국 만들어낸 게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영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놓고 보면 거의 다 전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문제 속이든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땅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애급 땅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애급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라. 미리 왕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왕을 세워라. 나중에 이제 성계에 보면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죠. 그다음에 다이드왕이 세워지게 되고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인간왕 이전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시는데 왕에 대해서 세우는데 왕은 이런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말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왕 중에 왕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타국인들 말고 형제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라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보고만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사람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 보아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일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아다 앞에 서 있을 때에 골리아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그리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다. 무슨 말이에요? 무기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의지하는 진정한 참된 왕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복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나머지 것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금을 쌓고 보석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의 나라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마음속에 늘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의외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우리는 비록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만 성전 건축의 준비들을 다윗이 모든 것 하게 되죠. 심지어 다윗은 그의 기도입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늘 마음 중심에 은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이게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결론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옆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왕권을 위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필요해서 미리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참된 왕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증과 가문에 참된 왕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는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참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사단을 꺾을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번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악한 사단이 모든 인생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제로 보면 세상 임금이 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허감의 세력을 그 누구도 끊지 못해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단을 이길 존재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혁의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 저런 것에 다 묶여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런 저런 것에 묶여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되어 있어요. 돈에 노예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라면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목숨조차도 돈 앞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관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명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니까 자기 명예의 치명상을 받게 되니까 자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 명예라는 부분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예에 뭔가 타깃을 잃게 되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시킬 참된 왕이 모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시간에도 그렇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에 크게 메인다는 그 자체가 그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노예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노예된다는 건 그 배후의 악한 흑암의 역사대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아무리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자기 목숨을 끊나요? 그거는 배후의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결국 사단이 붙잡고 결국 인생은 그 속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죄는 모든 것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서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아수르르의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천여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르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해방시킬 왕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토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리토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전에 모든 질고와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도 아는 질병도 있지만 모르는 질병들도 수다게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가는 만큼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더욱이 사자산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모르는 영직 질병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나 정신병 특별히 또 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질고와 질병의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할 참된 왕이 필요한데 그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할 참된 왕으로 그리토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원 16장 16절에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을 뽑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게 결탁해서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어요. 로마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토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올 그 속에서 건져낼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의 3장의 문제 속에서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참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참된 왕이 필요하냐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사단이 이 땅에 왕노릇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근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근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31재로 보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16장 11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린도 부서 4장 4재로 보면 세상 신이다 했어요. 이런 임금을 세상 신인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인간이 있나요? 어떻게 해요? 심서도 안 되게 돼 있고요. 애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해오면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들어오면 결국은 끝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공격해서 망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구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끝까지 재앙 가운데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정말로 영적인 부분들로 귀신 들린 한 분을 만나서 보금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는 누구냐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한 분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망하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그게 수장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홍해 속에서도 사단 허감은 수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사건 생기면 늘 원망과 불평함으로 늘 하나님께 대지감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의 짓이에요? 사단의 짓이에요. 허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세하게 그냥 쉽게 사단, 마귀, 허감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사단이 한 분 들어오면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멸망시키고요. 우리의 가문을 망하게 하고요. 지구촌을 재앙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끝끌 참된 왕은 오직 크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도께서 다른 것보다도 왕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위대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손꼽는다면 다비당도 위대했고요. 시스기아 왕도 마찬가지고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유다의 아사 왕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시마다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전쟁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적들부터 조공까지 받는 그런 훌륭한 성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못 이겼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어서 실수했죠. 바세바를 품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시스기아 왕도 아수르 왕 18만 군대 18만 5천을 처부수고 그리고 또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시스기아 왕을 15년 동안 더 살도록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스기아 왕이 병 나왔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그게 실수예요.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다왕 아사도 마찬가지죠.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치유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광 돌리대는데 자야 병 나은 것을 자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고 치혜로운 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려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려지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짜 적중의 적인 사단을 꺾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훌륭해서 보이는 적들은 무찌를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못 이긴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성계 보면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를 왜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열한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왜 열한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기록했느냐? 참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왕이 예외 없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신 그 참된 왕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세기 3장 15일에 정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 갈 것이다. 그 사실을 승취시킨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무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인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문제는 원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허감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왕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그런 역사 속에 있던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진짜 참된 왕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가짐과 간문에 허감의 역사들이 꺾여지는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참된 축복의 길을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피얼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쿠데타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왕위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평안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모신 왕으로 모신 유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강의 역사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북미와 남미의 차이들 아시죠? 북미 남미 북미는 미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 미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미는 돈을 찾아서 금강을 찾아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가 지나서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진짜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때에 그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설명절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면 모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들은 괜찮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봅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뭔가 모르는 평강이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많다는 말이죠. 또 나름대로 상처들도 많다는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인되어지면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가정가정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마귀와 마귀의 법에서 사주팔차 운명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미라기 위하며 말씀하시고요. 에베스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자를 따랐다 했어. 그게 세상 풍조 결국은 마귀가 맞는 마귀의 법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주팔차 운명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서 1장 13절에 보면 허감의 건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라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했어. 이런 악한 사단과 사단의 법에서 사단이 만든 저주와 재앙 운명 가운데서 사주팔차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의 손에서 왕이신 그리토로마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어놓는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뭐냐? 우리를 안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와 재앙 받도록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망하게 하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성공한 자에게 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하라고 하셨어. 그게 사정의 1장 3절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평강과 함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소록에 우리가 손닿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근세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가본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본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오는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건능을 주셨나니 보좌의 축복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흑암을 끄 건능을 주신 거예요. 근세를 주신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치하게 될 때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마귀의 손에 빠져나온 자들의 모든 그릉그릉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붙잡고 정말 이 사실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루간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속에 그리도의 삼직이 다 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인 저와 여러분은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된 근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지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없어요. 모두가 사단의 손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붙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그들을 건져내는가 딴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을 사용하고 누릴 때에 허감에 묶인 그래서 노예에 살해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2, 3, 7 나라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왕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2, 3, 7 나라 살릴 귀중한 왕직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이 뭐냐 여러분 모든 교육자들은 70제자 모든 중직자들은 70현장 그게 2, 3, 7을 살리는 왕권의 시작입니다. 기도부터 잡으세요. 모든 나라를 살릴 70현장들 모든 지역에 제자를 세울 70제자 그게 2, 3, 7을 살릴 왕권을 가진 자들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 가운데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 3, 7 나라를 살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배경되어지고 배경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배경되고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자면 생을 걸고 붙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왕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다시 18절 19절 입니다. 왕들이 반드시 가까이 두어야 될 부분들 평생에 두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 19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류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정말 한평생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생을 걸고 따라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왕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삼치를 살릴 왕권을 가진 전도자들로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는 또 특별히 이번 설명절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모든 가정과 가문 또 살아나는 축복된 응답이 길을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허감 근세를 꺾으시고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왕권 왕직을 허락하시사 허감에 묶인 자들을 건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그런 현장 만남 속에 237 나라 살릴 왕권 가진 전도자의 귀한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 살릴 왕같은 전도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이왕권 사용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